대전시는 4월 1일부터 계룡산 동학사 벚꽃 나들이객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합니다. 이번 테마형 시내버스 17번 노선은 4월 1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, 주말 4주 동안 현충원역에서부터 계룡산 동학사까지 운행합니다. 두 대의 버스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12회 운행할 예정이며 기존의 계룡산 동학사를 운행하던 107번 버스의 혼잣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